2장 2절에서 3절 그 골로스의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를 쓰며 복음을 전하며 이 서신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식 그 모든 보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부활하신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냥 단순히 예수 믿어서 천당, 천국 가는 것 그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축복이지만 그것은 이후에 되어질 일, 지금 당장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어떠한 축복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이름을 부름으로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은 눈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또 머리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수단이나 도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지혜를 얻기 위한 지식을 얻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혜를 얻어 지식을 얻어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숨겨졌다, 감춰져 있다는 얘기는 그 자체 드러나진 않지만 내가 그에게 연합함으로 그와 같이 그에게 접함을 연결되어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 지혜와 지식 가운데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혹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무엇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과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생길 수 있는 그 결과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이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어찌 보면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의 결과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데 11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가는 이유가 그 이후의 결과 때문에, 결과를 얻고자 그러니까 수단이 되어진다는 것 신앙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지혜, 지식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마시는 것, 그게 목적이다.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이루어진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마시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내가 지혜 가운데, 지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주님, 진짜로 내 삶의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도구로 삼아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내 삶이 부유해지는 것 그러한 잘못된, 또 쉽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그 목적, 그 한 가지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내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이름을 부르므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갈지라도 그리스도가 없다면 정말 헛된, 쓸모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의 목적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그로 더불어 그와 함께 그를 사랑함으로 내가 만족이 되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